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스와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오늘 축복과 저주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가 축복과 저주는 가장 핵심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저주를 선택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언약의 축복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바로 알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의 열두 기도를 합니다 보혈기도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셨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노동의 열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 위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풍부한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계속 시인하고 또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저주 아래 살았고 저주 아래 산지가 워낙 오래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사는 그 삶이 오히려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돌아온 탕자가 되었는데 줄여서 돌탕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순간이 굉장히 짧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삶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 과거에 허랑방탕했던 삶이 훨씬 익숙해서 오히려 아버지 안에서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늘 축복의 대상이고 늘 축복하기 원하고 또 실제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참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느낀 것은 저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를 생각하면서는 부모가 나를 축복한 적이 없을 것 같고 부모가 나를 칭찬한 적이 없고 부모가 나를 인정한 적이 없고 이런 느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처음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는 이 축복의 삶을 내가 받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삶이 나에게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언약으로 말미암은 신적 교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갈라디아소 3장 13절 14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이것이 믿음의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교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저도 좀 놀란 것은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할 때 지난주에 언약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김해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토요일날 하고 세 번 언약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언약이 이런 것이었어? 언약이 실제가 이것이었어?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서 신적 교환이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이제 받게 된 거야? 이런 것을 처음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때 언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 속점,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러므로 우리를 이제 놀라운 생명의 교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내가 받아내서 내 현재의 삶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를 정말 축복하기 원하셔서 장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원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당연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누 우리에게 주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누려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장세기 2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영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럼 그 축복의 범인은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곧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이 나와도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영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신명계는 어떤 복이 있어요? 그 집에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그 집에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고 그릇 대접에도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헛되지 않고 축복으로 올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책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이걸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이 수고가 하나님이 계속 해주실 것이다 제가 최근에 하나 좀 제가 포기하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저의 인생에서 한 가지 전에 간증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뒷부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숨을 숨을 갔다 와서죠 갔다 와서 그러니까 한 26살 정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타임매니지먼트 시간관리라는 훈련을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계획을 짜라는 거죠 인생계획 얘기했죠 그래서 30대에 뭐 할까요? 26살에 1년 후에 뭐 할 거냐? 2년 후에 뭐 할 거냐? 4년 후에 뭐 할 거냐? 30에 뭐 할 거냐? 40에 뭐 할 거냐? 35세 40 50 60 70 이렇게 잡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6시니까 우리 각혜진 전사님이 그 정도 되죠 5시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지금 30에 뭐 할 것 같아요 40에 뭐 할 것 같아요 50에 뭐 할 것 같아요 까마득하죠 50 그러면 감이 안 오죠 50이 내 인생에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막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내년은 아마 뭐 할 거야 그때 4학년 들어가면 졸업하겠지 뭐 그냥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3년 후는 대충 미루어 짐작하건대 뭐 이 정도 하겠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40이 될 때 뭐 할까? 이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기분 가는 대로 적자 그랬고 40에 제가 40에 목사 한 수 받겠다 이랬어요 젊어서 목사 한 수 받으니까 좀 목사가 너무 나이가 젊으니까 약간 목사 같지 않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 한 수 난 40에 받겠다 50에 뭐 할 거냐 50에 개척을 좀 해야겠다 60에 뭐 할 거냐 그때 60에 뭐 할 거냐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신학생들 사역했기 때문에 신학생들 사역을 해갖고 소그룹 중심의 셀 교회를 연합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이런 원리한 계획을 60에 될 건지 상관상 없이 까마득한 옛날을 적어놨으니까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을 때 60 얘기 안 하고 50까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맥스 아래 목사 한 수 받았어요 실제로 40에요 몇 살에 개척했어요 50에요 소름이 끼치되니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건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생각이 딱 났어요 신학생 사역했기 때문에 그때 11개 대학인데 사실 그 대학은 교단이잖아요 그냥 뭐 총심만 있는 게 아니라 장신, 칼빈도 있고 성결교, 감리교 뭐 그러니까 모든 교단을 다 총라, 망라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점점 점점 해서 교회 개척하고 위인 가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 지금도 걔네들 찾으면 제가 전국 순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걔네들이 성장해서 걔네들을 모아서 총회를 만들리라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60에 적어놓은 건 설마 이루어지겠어? 안 되겠지?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 할 줄에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이루시느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죠 기도 제목천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제천 가서 제천 지역 목사님 네트워크를 할 가능성을 갖고 하는데 그쪽에 계신 그분이 굉장히 그런 네트워크가 실제 많더라고요 그분은 한번 동원하면 제천에 6천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인간적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정말 한 도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했던 사람 저희는 스쿨에 속초에서 오시는 분 광주에서 오시는 분 뭐 그냥 정말 전국이 네트워크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아민이죠 왜 저만 믿음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40, 50을 칼같이 맞히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60도 그때 제가 생각, 계획하고 쓴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쓴 것도 아니고 에이 뭐 이러면서 쓴 건데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겠는데 약간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으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할 점은 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부르심의 사명 데스티니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범사가의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그렇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신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사실 제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소개해 줬던 분이 목사님 어쩌자고 이번에는 또 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제 안에 갑자기 그게 생각되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전국의 모든 도에 모든 도시에 빨리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생각나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 믿으십니까? 언약 백성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어라 그들에게 가서 그냥 무슨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무슨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한 축복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축복은 누굴 통해서 옵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로마이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만약에 이 보혈의 능력 없이 트랜스포머 한 마음 내쳤으면 약간 붕 떠 있을 것 같아요 국가를 바꿔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크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혈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안에 내면의 도시부터 시작한다는 걸 더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세상에서 내 마음의 국가에서 도시에서부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두 가지가 딱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걸 보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충만한 축복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교정보는 책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계속 지금 눈이 침침하도록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 조만간 나올 겁니다 아데프 박사님의 중복이 또 나올 것 같고 뒤에 부록으로 붙는데 부록도 또 부록이 아니라 이게 약간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실제로 언약의 축복을 내 삶에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받아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자꾸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몇 분 이야기 드렸지만 아데프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아들이는 분이 정상일까 안 받아들이는 분이 정상일까 제가 자꾸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라고 딱 생각하고 만약에 그의 배경부터 봤으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혈기도부터 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좋고 실제로 해보니까 마음을 팍팍 꽂히고 이건 너무 좋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래서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곱티교 출신의 미국 정교회 소속의 신부님을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냐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이 강의는 좋아했지만 실제 교회에 초청해서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내 걸로 받은 거죠 취한 거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어디 큰 집회 장소에서 세미나 하세요 참여하고 갈게요 이래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거죠 취하면 취할수록 보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교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안 그 보배 이 신적 교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예수 교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계속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걸 갖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지금 위에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실 거예요 약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너무 축복주의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아무 조건 없어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을 부으시는 거죠 제 마음이 요즘에 굉장히 부해졌습니다 요즘 저도 막 이렇게 마음에 부해져요 점점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이 쪄서 그런지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교환이 이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불이서 10장 14절부터 18절 봅시다 시작 정말 이 언약이 구약에는 구약의 배경으로 그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언약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는 도대체 언약 맺을 때 언약 문서는 어디 있느냐 언약 맺을 때 동물을 가르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느냐 그 동물에 흘려지는 피는 어디 있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 같이 불안전한 동물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질 18절 보세요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라 왜요? 그 한 번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는 한 번 드리고 끝나요? 아니죠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절기 때마다 왜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로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 피는, 그 재물은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고 그 피는 완전히 정말 보혈이고 온전한 대제상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 대제상이 직접 스스로 재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그 언약의 증표가 되어주므로 이 일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이제 여러분 그 언약 맺은 그 문서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새겨져요?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더 어마어마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맺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불완전한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한 제사 가운데 이미 가운데 계속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들 이라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도라고 해요 거룩할 성 거룩한 자들 성인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그냥 우리를 부르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피로 갚으시고 샀어요?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서 속한 자로 하늘에서 태어나는 영이 태어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지고 있는 자이죠 그럼 이건 우리의 육체의 출생과 딱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출생했을 때 그 아기는 완전한 인간입니까? 불완전 인간입니까? 불완전해요? 손가락이 다섯 개였다가 자라면서 점점 많아지면 여섯 개 돼요? 그렇진 않죠? 인간으로서는 완전해요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점차 자라나가면서 더 성장되는 거죠 아기를 손가락을 보니까 정말 손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힘의 조절도 못해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손가락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될지 세계적인 키타를 치는 손가락이 될지 아니면 키보드를 1분에 1000타씩 쳐가는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손가락이 될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손가락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어마어마한 거죠 손가락, 아기 손가락을 딱 보면서 아기, 지지도 못하네? 쓸데없는 거 버려!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태어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라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일들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순간 그 거듭난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으로 머물러선 안 되고 이제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라는 진흥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언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제사가 예수 그리스의 피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라나가는 자들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이요 시작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 있는 것을 이제 알았대요 상속자인데 그 아버지께 상속을 언제 받나요?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지 않는데 언제 받나요? 그분이 굉장히 뜨아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속이 죽고 난 다음에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나요? 살았을 때 상속해주면 안 되나요? 자녀이면 후사 곧 그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상의 법이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대물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의 분배의 문제를 문제 삼기 때문에 그 상속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상속이 나쁜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언론의 설교에 너무나 많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언론 너무 이상한 것은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하는 강성인 목사님 아버지 목회 상속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 대부분이 아버지 목회를 상속받은 분이 되게 많아요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해요 왜요? 대부분 다 개척교회를 상속받았어요 빚과 함께 그럼 그건 위법 아닌가요? 잘못 아닌가요? 시골의 교회에서 정말 목회자 총빙이 안 되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상속받았어요 잘못인가요? 사람들의 관심은 큰 교회에 돈 많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속받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상속이 사실은 더 바른 성경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상속의 개념이 지금 교회에 재정이 많으니까 이걸 자꾸 문제 삼는데 초대교회에 상속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초대교회 장로 임직을 받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박회받고 있는 그 교회 블랙리스트 제1번 베드로 2번 요한 이렇게 가장 교회 지도자를 먼저 잡아서 먼저 박회하며 먼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딱 임명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블랙리스트 선착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 되나요? 그 교회를 디모데가 상속받았어요 잡히면 또 박해요 그게 문제 되나요? 이게 자꾸 지금 사회적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 이 얘기는 성경적 개념으로 보자고요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언약했다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다윗대의 그 땅을 차지하죠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기업인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땅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나눌자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다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죽게로 다시 돌아와서 와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며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기업 그 땅을 다시 찾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상속받느냐 이 세상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연세도 있으시고 교회도 오래 다니신 분인데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약간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 고난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열의 고성 도우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하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뭐죠? 다스림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같이 회복해 주신다 그 권세를 갖고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는 그 권세를 납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권세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 자녀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그걸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이만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제가 별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되게 속상하지 않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없나요? 그랬는데 네가 내 말을, 법을 몰라서 그렇지 법대로 구하면 이게 다 되는데 왜 법을 안 듣냐? 그리고 왜 구하지 않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다 주기로 돼 있다니까요 다 돼 있는데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삼성 어디죠? 에버랜드 가서 자유의용권이 있으신데 그거 갖고 하나만 타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탈 수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세 개밖에 못 탔어요 그러면 나오면서 억울한가요? 안 억울하세요? 그런 거 별로 안아보셨어요? 학생들은 억울하죠? 아직 감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이러세요? 이미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의용권과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알고 받아 누려야 된다 그 권세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 유산을 취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글래면 우리 또다시 여수화를 봐야 되는 거죠 여수화 1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여수화에게 약속한 건 사실 제일 처음 누구랑 약속한 거죠? 모세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곳은 모든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세요? 이미 주었어요 너희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여기 내 땅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에다 그으면 안 되고요 가서 발바닥으로 거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경제적인 것을 나에게 주신 걸 내가 선포합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 걸로 취해야 된다고요 이해 되시나요? 그 앞에도 보면 예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맥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언약의 땅, 기업의 땅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속의 땅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권세며 특권인 거죠 이거 받아 누리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죠?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너수아 13장 1절이요 시작 너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했느냐? 아니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런 거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성장하기 전에 보금이 땅 끝까지 다 증거되면 어떡하지? 내가 일할 것이 없어지고 다 끝나버리면 난 그때 뭐하지? 이런 거 혹시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땅 끝까지로 보금을 증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퍼져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크기 전에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왜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은 게 아니라 날려 있어요 대부분 다 있는데 가서 차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아예 그냥 황무지예요 제가 왜 직장 잡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교회에서 교회 연합은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이번에 릴리 목사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 말은 좋은데 혹시라도 교인이 내 교회가 저리로 갈까 봐 이런 것 때문에 긴장이 팽팽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좀 쓰게 돼요 조금만 이상하면 왜 네가 뒤냐 이러면서 별의별 쓸데없는 것 갖고 딴지 걸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연합하려고 하면 정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요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건 정말 연합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려져 있는 땅이 있어요 어디요? 직장이요 그런 필드 현장들이요 그런데 막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말 널려 있어요 오늘도 계속 그 고민이에요 교사 선생님들이 대충 보니까 10명가량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어떻게 네트워크 하지? 신한사 선생님들이 이번에 또 하죠 이건 또 대학교랑 초등학교는 어떻게 연결하지? 제가 머리가 그냥 빠지겠어요 계속 아니 저 성남에 있는 데랑 이 안산이랑 어떻게 연결하지? 어떤 분은 저 강남에 있는 분 교사고 어떤 분은 저 일산 쪽의 교사고 교사가 오려면 한 지역에서 딱 왔으면 좋겠는데 붕붕붕 터져 있는 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 차지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사실은 이것의 실제예요 아직이 아니라 발도밟지 않은 그런 영역과 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게시록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권세기 자꾸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줘요 무슨 권세? 다스림의 권세 그런데 이 권세를 결국은 누가 누가 끝까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며 그 결과를 얻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면 요한계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계속 이게 다섯 군데 나타나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내가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한 건데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내가 그에게 받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뭐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의 설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딱 거듭났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도 이게 고민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신의사는 앞에 있어요 그러다가 금성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했어요 모세가 내려서 돌판을 던졌을 때 땅이 갈라졌죠 그때 죽었어요 그때 죽은 사람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는 건넜으니까 천국은 갔지 않았을까요? 이게 교리 같고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이고 확실한 구원이 맞는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와갖고 송아지를 섬겼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하를 섬기고 자기의 자녀들을 몰락의 신에게 산차로 갖다 바치는 일들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계속 했어요 구원받았을까요? 못받았을까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 또 나와요 게시록 3장 21조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그거 뭐 생각났어요? 보좌에 앉아 지용훈 목사님은 그 생각났지 않아요? 그리스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와 함께 일어날 승천으로 본다 그랬죠 일어나서 그리스와 함께 보좌에 앉혀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그리스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보좌에 앉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는 그게 그냥 저절로 디디디딕 자동해서 보좌에 딱 앉혀지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 믿음이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고 생명체계의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들 가만히 보세요 특별한 축복인가요? 둘째 사망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그걸 지우지 않는데요 생명체계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영원토록 안 지워지는데 그걸 뭘 안 지워진다고 협박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체계와 관련된 성경을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생명체 갖고 협박하는 거 되게 많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지우려 버리리라 이게 다 공갈협박이에요? 공갈협박이에요 그건? 교리라는 건 한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홍에 건넜을 그 시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 시점이 아니고 이 한 시점에 계속되어 있는 연속이잖아요 진행의 과정이고요 흰옷을 입은데요 거룩한 백성이 흰옷을 집어요 그게 뭐죠? 흰옷 성도에 오른 행실 흰옷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는다고 여러분 다 입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대교회에 보니까 누가 입어요? 이기는 자가 입어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입어요 게시록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게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있는데 21장이에요 이 정도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금, 멸류관에 금, 다이아몬드, 우술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뭘 줘요? 상속으로 받을 것인데 이거 다 아는 건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애개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출입국부터 계속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자에게 이것이 돼요? 이기는 자에게 성경을 자꾸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믿음만 굳게 지키면 되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이기는 자의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가난한 땅을 저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그냥 선포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면서 발바닥으로 밟아내야 내 거가 되는 거라고 그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그 많은 언약의 내용들을 내가 받아 내어서 내 발바닥으로 내 손으로 구체적으로 가서 터치해야 그것이 실제 내 거가 되어진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딱 올 초에 이해가 되고 글로벌 컨퍼런스 이후에 이게 그냥 바바바받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하시지? 왜 자꾸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런데 막 마구마구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 온 땅을 한국의 모든 땅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땅을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도와 모든 땅을 밟아야 돼요 제가 밟기로 작정을 했어요 지방에서 연락 오면 오케이 갑니다 전에는 계속 머리를 튀기면서 주파너를 튀기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정말 그냥 좋은 거니까 한 번 슬쩍 찔러보는 건가 그냥 간보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거 막 점검해보고 이럴는데 이제는 딱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 오케이 가서 일단 발바닥을 밟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군데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따라오는 제2의 인물 제3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 제2의 인물 제3의 인물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안 가지 말고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인이 되면 가면 거기에 숨겨진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안 가면 못 만나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가지 말아야겠다 일단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겠구나 어떻게 해요? 내 발바닥으로 가서 밟아야 돼요 믿으시나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갔다 또 돌아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유산을 내 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그걸 내 걸로 취하려면 여러분이 싸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운 자들 히브리서 11장 8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나가는 자는 사실은요 즉각적 순정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이야기하셨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런데 어느 땅인지 몰라요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가 떠나라 그러면 그 땅에 이르면 내가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인지 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즉각 순정하여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건 이 즉각 순정하는 이 즉각 순정하는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별의 정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러지 않고 예 즉각 순정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순정을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들어간 자요 그 언약 백성이 되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자꾸 봐야 돼요 6장 13절 15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대가 약속하실 때 그대가 약속하실 때 그대가 약속하실 때 약속하실 때 약속하실 때 약속은 언제 했죠? 자녀를 줄이라 하는 약속은 언제 했죠? 75세가 아니라 85세 때 했죠? 창세기 15장에 12장은 본토친처 아벨을 떠나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85세 그렇죠? 약속하실 때 그리고 언제 그 자녀를 받았어요? 99세 그리고 100세에 낳은 거죠 몇 년 기다렸어요? 85에서 100세니까 15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5년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실 참는 동안 계속 참았었나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자기 아내까지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갈 붙여서 그냥 저기 납시다 이스마일 낳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고 결국은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될 이것을 계속 최소한 15년이에요 이걸 만약에 75세로 본다면 25년이에요 그럼 그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평생 걸어야 될 거예요 그게 너무 짧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줘갖고 이따에 보냈는데 내가 그 미션을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할 일이 없어 너 미션 다 했니? 자 알았다 다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될 일은 쉽게 않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데스티니는 내 평생 이루어야 될 거죠 그렇죠? 그거 빨리 이룬다고 좋을 거 아닙니다 너무 우리 빨리 빨리 좋아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약속해 준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다음부터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싸우며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신무원 생각할수록 저는 섬짓섬짓해요 신무원 아디파 박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그 나이 대충 추상해 보니까 몇 살이에요? 270세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 아이다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와야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죽고 싶은데도 못 죽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힘든데 메시아가 와야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어린 갓난 아이 예수를 보고 이때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 아이다 하는 거잖아요 끔찍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은 약속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판기 꺼내듯이 뚝 눌리면 뚝 나와갖고 약속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 그 믿음으로 견디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이요 시작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저와 여러분 할래냐 무할래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할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자취를 아브라함이 유산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향하여 끝까지 그 믿음의 자취를 인내하며 오래 참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받기 위해서 하나 옆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보내셨나요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할게요 이 땅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들려요 누가 하나님의 도대체 누가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주님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정하겠나이다 라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이제는 나아가는데 그 말씀이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싸워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 계속 뭘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단도 또 말씀으로 공격해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으로 계속 싸워가는 그 말씀의 검을 잡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가 잡았던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의 내가 잡힌 바 되어서 내 평생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돼요 내가 지금 릴리 목사님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지금 책 내려고도 녹취했죠 교정받죠 감수하죠 계속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책 나오면 책 가지고도 보고요 계속 보세요 두 번째 강의 첫째 날씨 저녁 강의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기가 고민하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이 이 땅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게 할 비밀 열쇠가 있지 않을까 비밀 열쇠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 열쇠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 열쇠를 알고 그 열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번호키를 제대로 눌러야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막이요 번제당과 물두멍과 떡상과 금 등장과 향로라는 걸 금향로라는 걸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왜요? 성경이 나타나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이 말 그 성서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임하게 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죠 저희는 여러분 금초 때요 인간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앞에 매노라 있죠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일곱 개 아 나 일곱 개 싫어 왜 일곱 개야 아홉 개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개로 정하시면 일곱 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나를 잡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나 가능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워가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잡고 일어나갈 때요 누가 함께해요? 천사요 왜요? 천사는 섬기는 영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수정드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누구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과 딱 같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것들을 같이 또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가 부리는 영이라고 마구 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원약을 이루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령이 같은 거예요 천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 비밀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죠 저 그 비밀 모르고 제사장기도 했거든요 막 하고 가는데 정말 놀랍게 이렇게 마치 미리 짜놓고 했던 것처럼 제가 릴리 목소리에 맞는 거 2년 전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름도 제대로 몰랐고 저희가 제사장기도 한 지 4년 넘었고 제가 막 성막기도 강의할 때마다 막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건요 정말 성막기도 한 8시간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할 때마다 하나 가지고 막 깊이 얘기해주고 이거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요즘 막 고민이 많아요 제사장기도 스쿨을 8주 따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성막형 기도 우리 제사장 제사장 성막기도 이것만 한 8주 과정으로 실제 하고 워크샵하고 할까요? 지금 TK스쿨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제사장 스쿨 할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벗개로 움직여지는지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지 말씀 가운데 다 있는데요 이게 성막이 이렇습니다라고 정말 휙 본 것처럼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들으면 엉뚱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들으면 속이 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 넣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과 그 길을 주님이 다 알려주셨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그 안에 더 깊이 더 깊이 대모델에서 2장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싸움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싸움의 능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훈련소 분위기에 많잖아요 훈련소 분위기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막 밖에 나가서 상처 받고 들어와서 다리를 다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병원 같으면 얼마나 아프세요 어이구 힘드셨겠어요 고쳐줄게 이러는데 훈련소 같으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빠져갖고 그래 훈련소 욕부터 나와요 빠져갖고 그래 배 아프다고 해도 먹기름 딱 발라주고 야 다 낳았어 앞으로 가 간기약 그러면 그냥 비타민 하나 딱 주고 야 이거 간기약이야 먹어 낳았어 가 이렇게 가는 왜요?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어디 아프냐 이래가지고는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싸움을 못해 훈련소는요 그냥 죄송한데 안면 까야 돼요 이렇게 안면 까고 아프다 그러면 아프긴 뭐가 아파 이래가지고요 가야 돼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약한 자가 돼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기합을 치고 기합을 외치고 그러면서 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예요 믿으시나요? 실제 믿음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언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발바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웁시다 우리 같이 나가 싸웁시다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여 전우들이여 일어나 싸웁시다 일어나 싸웁시다 같이 기도할까요?